자 다같이 갑니다 오른측 왼측 좋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빠지갑시다 다같이 갑니다 다같이 갑니다 다같이 원투 어깨 갑시다 자 자 자 원투 원투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하 지하 따라갑시다! 양손 나가겠습니다. 자 이번엔 끝나고 벌써를 시그니어 옮기갑시다! 옳지요! 옳지요! 양손 나가자 하나원퀸 화이팅! We are one 하나의 더 큰 목소리 모아서 크게 외쳐라 We are the one 하나원퀸 화이팅! 네 좋습니다. 지금부터는 백나라원들의 목소리를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리 선수들의 응원과 함께 가볼텐데 리시크하지 마시고 힘차게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첫번째 선수 함께 갑니다. 너버저라 박소희! 박소희! 목소리! 박소희! 성태계! 박소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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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지금의 목소리보다 두 배 더 큰 목소리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함께 가겠습니다. 두 번째 선수를 합니다. 정예림! 박소희! 정예림! 박소희! 남은 날이 이쁘게 웃고 정예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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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소희! 정예림! 박소희! 박소희! 정예림! 다같이 정개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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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서 갑니다. 김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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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같이 김하나 조금 더 크게 김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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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하나한테 로그업을 굉장히 이쁩니다. 목소리 크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갑니다. 김지영 다같이 김지영 좋아요. 뚜뚜뚜 크게 김지영 한 번 더 김지영 다같이 마지막 가장 큰 목소리로 갑니다. 김예진 두 분 좋은 세상이 자 김예진 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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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패널의 열정의 목소리로 하나원큐 파이팅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같이 양손 들고 우리 선수들 들릴 수 있도록 하나원큐 하면 화이팅! 하나원큐! 조금 더 목소리를 크게 우리 공격기자를 쪼록쪼록 올리도록 다시 한번 하나원큐! 화이팅! 그러면 전주에게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한글자막 by 한효정